가보도록 하죠 여기다 뒤졌었나? 어? 이거 안 뒤졌네? 뭐해 이거? 편파적인 시비 라디오 방송? 어? 개소리 아 개소리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개 숨쉬는 소리 아아... 이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총알이 확 나가기 때문에 자 여기 가보죠 어 뭐야 뭐..뭐야 아... 술탄... 아... 지뢰였구나 어... 어...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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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점프 키가 지금 맑은 키라 아니구나 지금 가는 곳이 어...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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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의 용... 탈론의 용병? 탈론... 예 이 녀석 나 따라다니네 먹이도... 먹이 안져도 참 혈바닥을 낼름거리면서 참 아휴 쓰담쓰담 흐흫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고개도 갸웃갸웃해요 어... 어... 이러면서 하지만 저 강아지는 어... 몸빵이 거의 뭐 풀하고 최강생명체에 맞붙어도 에너지가 한두 칸도 안다는 잘 안다는 어이 뭐야 아니에요 이제 그...어떤 애 레이더라는 나쁜 깡패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폐차장에서 폐차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레이더들이랑 레이더가 이제 뭐 약탈자 무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뭐야 쟤가 막 싸우고 있는거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쟤가 나한테 막 와요 막 혈 낼들낼맹거리면서 저 오면은 아... 그... 되게 온순하게 나를 반겨줬죠 이게 뭐야? 어? 어? 너... 너... 너는 뭐하고 있니 여기서? 어휴 너 누구랑 싸우고 있어 어? 끝났나? 아 죽었네? 뭐야? 야...야...팩폼 없자 뭐... 뭐... 탄약같은거 없구요 좀 팔까요? 팔만한것도 없긴하지만 아...이거 있다 이거... 이거... 어... 예...이거...이것도 좀 가실래? 어...이거... 아...이거... 전쟁전책은 안되지? 화폐 화폐 음...다 팔아요 땡스 얘네들...이...왜...이러고있지? 왜...이러고있지? 이...이...얘네들... 왜...왜 저러고있지? 얘가 선짜도 안가는데? 잠만 어... 여기...올라가서 봐야되요 스나...스나이퍼... 하려면... 지금...이쪽은 지금 철조망 쳐져있는거 보니깐 이거 뭐야...이...뭐야... 입구로 들어간대고 저는 진영있으면 높은데서... 네...쉽게 가는법은 높은데서 저격을 하고... 미래...사다... 보이는 애들은 전력을 확 줄여넣고 자...보이죠? 밧시스템 아...밧시스템 아...밧시스템 액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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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왜...왜... 음으...아이... 누가 음수 아니랄까봐... 밧시스템 오케이... 밧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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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죽을거에요 한타...한타임에 죽여야돼 자...세대 네네...마지막 아오케... 브라멘이 두 마리라 있는데? 뭔 브라멘이지? 잠만... 아...얘네들... 물들고있는 브라멘이니 자... 어...아...맞았다 거기다 죽은거 같죠? 보이는 애들은 다...사격했어요 천천히 가면 되죠 이제 밧시스템 타겟 선택 밧시스템 오프 아...저기...저기 또 있다 밧시스템 밧시스템 오프 예 밧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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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가 이미 내가 만네비라 밧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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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누구... 어? 어? 누가 뭐 쏘는데? 이 밑에 있는데? 아...저기 밑에 있군요 밧시스템 야... 밧시스템 액티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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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투구가 되게 잘 되죠? 폭발성 무기는 자... 그쵸 어...야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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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기 전에 그치 바븝시스템 자 벤스터 요새 거의 다 죽였죠 저 높은 곳 올라가서 예 어 잠깐만 음 유니크 유니크 그 전투 단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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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아 암 아 햄 Cabinet 이곳도 안죽어 이곳도 안죽어 이곳도 안죽어 이곳도 안죽어 어 어 은행리아에요 은행리 바쁘시다 어 너 뭐하냐? 얘네들 그 몇몇은 에너지가 많은건지 에너지 무기의 저항력이 많은건지 되게 안죽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열 십자인데 막 써오세요 총을 좀 바꾸죠 어 하 하 하 하 하 하 자 어 야야야 야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재기라 집소면 안돼 너부터 죽여 일단 지명타 안돼 안돼 AP때문에 아아 아아 마탈을 내면 써야되는데 에라이씨 AP 채우지도 못하고 자 저장한번 하구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달고 내구도를 내구도대로 달았겠지? 아이씨 파워하우는 방어력이 높아서 이제 막다니게 되니까 은심도 잘 안되거든요 어 얘 뭐야 어이 아니 야야야 왜이러면 이래 스탑 스탑스탑 스탑스탑 아잇 제일도 어디가 제일도 또 가다가 죽을라고 어 제트 어 싸움소리가 나죠 쟤네 왠지 다 죽을거 같은데 탈론들이 약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쎄서 쟤네들이 약해 보이는거지 방암파워하면은 방어력이 더 안좋아요 어 이거부터 자 스탑스탑 스탑스탑 한번더 오케이 제트하나 좀 먹죠 스탑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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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y чтобы 진짜 가지마 so jack 근데 뒤에 지금 있는데? 자, 여기도 레이저... 개트릭이네 하긴 이게... 파워모어의... 단점이라고는 못하는데 이게 내구동을 빨리 달아요 파워모어 자... 어... 얘 거를... 취해서... 이걸로 소리를 하도록 하죠 좋아 자... 지금 이제 또 어디가 가네? 혼날라고... 지금 이제... 갔다가 한명 죽은거 아니야? 부대워 야... 혼자 가지마 두명 같이 가는데? 그래도 불안한데? 내가 죽여줘야지 자... 아니 아니... 자... 운전... 여기에... 어... 아마... 예... 사용관이 있죠 얘가... 어... 야... 잠깐만... 기타 쳐봐 야야... 어... 칼내나... 칼... 오케... 에너지무진기가... 쓰읍... 좋긴 좋은데... 정이 안되네... 저거 별로 있는데? 자... 뒤에도 있냐? 이 탈론컴퍼니가... 뭐...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애들이... 어... 뭐야... 야... 아이고... 얘 지금... 뒤에 있는 애 죽이고... 걔 레저... 걔템을 뺏어다가... 얘가 써가지고... 얘 또 죽였다... 하... 다 죽었어... 쯧쯧쯧쯧... 쯧쯧쯧... 이건 내가... 벤저스 수리하는데 쓸게... 어... 안되는데? 또 누구있나? 쟤... 쟤 밑에 있는걸 어떻게 죽여?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색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차라리... 엔트리 액셉테드... 해킹을 하든... 쟤... 됐지? 비활속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차... 저거 지들이 만든거 아니에요 저거 어 엔클레이브한테 도움받아서 보급받는걸거야 내가 기억하기로 그러거든요 얘네들 엔클레이브하고 그 무언 계약을 맺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게 있구나 됐어요 자 오컴의 면도날 이거지 유니클 잽스콜 집 열쇠 이건 뭐지 루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 파워머를 좀 챙기죠 수리하는데 좀 쓰게 파워는 파워아먹끼리만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는 일단 수리하는데 써요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가자 원래 얘가 어 메타나머가 아니라 엔클레이브 암호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어 원래 엔클레이브 암호를 입고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상으론 그런데 원래 뭐 적을 수도 있죠 뭐 내 기억이 잘못된걸거야 뭐가있냐 뭐있냐 이거 뭐지 여기 있는 물품들만 들어가있잖아 살인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나머지 두고 또 가보기는 어 이거 벙크네 아 자 왜 이러미니 아 그래요? 저게 컴퓨터에 나와있었나? 뭐 찾.. 찾아보면 있겠죠 아 아니면 또 내 기억이 잘못된건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게 있으면 이쪽에 있어야되는데 뭐 뭘 뭐가 있엍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이.. 얘네들이 엔클레이브하고 계약을 맺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 그 얻는 즉시 어떤 애가 따라와가지고 뭐라고 하잖아 그거 내놓으라고 이미 다 나도 겪었죠 안 뒤진 데 없지 다 뒤졌지 여기 아까 이쪽으로 안 가본 것 같은데 이쪽이 다른 데로 뚫려있나 저기 있는데 오오오 안녕 오케이 아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도 경험치 없겠네 좋은 방법이군요 항모진은 왜왜왜 수술대 위에다가 여기도 아닌데 여긴 발전기 있는 곳이구요 여긴 발전기 있는 곳이구요 저게 뭐지? 화장실 훈려헤 화장실 훈려헤 야이씨 야 어떤 놈이 여기다가 테디베어를 이렇게 넣어놨어 불쌍하게 야 꺼내줘 테디웨어는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아니 목욕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아 얘가 등이 안 펴지는데 아유 아유 아파 이렇게 아아 좋으으으 자 아 저는 누벼어가선 많이 안해봤어요 누벼어가선 그때 게임 방청한 게 3회차였나 그랬을 거에요 2회차였나? 3회차였나? 저기 다 가봤네요 여기 없어 갈대 안녕? 내가 왔어 저 만나비 여기 함정 다 해체하구요 아 함정 해체했는데 무거워 무거워 수리 수리하고 버려 아이 잠깐만 개트물 레이저도 이거 수리만 하구요 버려버려 근데 내가 아무리 괴물급이라도 얘가 도괴물이야 예 강아지 이게 순진한 얼굴로 혓바닥 내밀면서 나한테 애교를 부리는 이 도구미슨 예 생긴것만큼 귀여운놈이 아니에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제 괴물이에요 괴물 저 도구미슨 저요? 한 삼백 사백정도 되나? 자 500? 500 되네 500 내 한 어 30배 정도 되는건가? ㅋㅋㅋㅋㅋ 끔찍하다 어? 잠깐만 여기 막혀있어 막혀있었는데 어 어 뭐야 아이 야 도구미슨 비겨봐 타겟 슬렉티드 타겟 슬렉티드 타겟 슬렉티드 타겟 슬렉티드 타겟 슬렉티드 타겟 슬렉티드 어 어 아저 타겟 슬렉티드 타겟 슬렉티드 타겟 슬렉티드 라이트 마우스 버튼? 아이고 뭐야 아 따 뭐 어떤게 없잖아 패드에서 R&B는 모르겠는데? 에너지면 좀 채우고요 넌 여기서 혼자 뭐하냐? 에너지도 달아있네? 뭐랑 싸우다가 이렇게 됐지? 어 뭐야 야 뒤로 왔어 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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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숨었어 어 얼굴만 내보내 얼굴만 아이씨 아이씨 넘만 눌러 너 왜 숨었어 야 남자들 때린가 맞장을 때란 말이야 아니 맞장은 아니고 아학 agg 네가 속으니까 내가 힘들었잖아 아하 암 암 암 암 이 플라즈마라는게 엄청난 고열을 발사하는거라 레이저는 고열의 빛을 발사하는거잖아요 이 플라즈마는 뭐... 플라즈마라는거 자체가 미친듯한 고열 아닌가? 뭐든지 녹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총이야 플라즈마를 쏘는데 어떻게 총열을 안눅지? 아휴 야 누가 돌미 때리래 우리 이쁜 강아지 우리 강아지 누가 때리래 아휴 누가 누가 아니 저 자식이 도구밑 때리래 엑스번드만 들겄어 죽어 인마 프라즈마 라이플 총알이 정말 많다 근데 정말 이게 레이저 라이플을 쓸 일이 없는게 이걸 이 총을 초반에 얻을 수 있는데 누가 레이저 라이플을 쓰지? 레이저 라이플하고 이거 똑같은 탄약을 쓰거든요 플라즈마 라이플 쓰지 그니까 이거는 머리 치명타 맞추면 어? 나 한바퀴 돈거 같다? 한바퀴 돌았네요 이거 인조인강 퀘스트하면 얻을 수 있죠 근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이.. 이쪽으로 나가는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레이베스트에 섰죠 야 그거 어디갔냐? 그거 내가 엔클레이버를 폭파시켜가지고 엔클레이버를 잡기 전에 여길 오면 그게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엔클레이버를 폭파시키고 오니까 그게 없어진건가? 어? 야 야 야 너 너 미니건들고 뭐해 미니건들고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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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물락쫌물락거리고 있는데 자 배니스터 요새는 이걸로 끝났구요 볼드87은 가면 안되죠 죽죠 자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으 뒷 흐흑흑흐흑 흐흑 그 그 미니건을 두손으로 잡아도 힘든데 미니건을 한손으로 손목으로 돌리고 있으니 few 여긴 미션 뜰걸 그지 쓰잇 실자리 없는 마스터 공은 죽어있는 중독독독독독독독독 중독독독독독 게다가 VATS 모드에서는 방어력이 200% 높아지나? 아니 데미지를 절반만 입는거니까 방어력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데미지를 절반만 입죠 원래 저게 무적이었을거에요 VAT 모드에서는 원래 25% 데미지였나? 무적이 아니라? 그랬는데 리밸런스에서 저거를 25%에서 50%로 아마 늘렸을거에요 대신 VAT 모드에서는 총 내구도가 3배 더 빨리 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걸 없앴었나? 그리고 뭘 두배로 했나? 그냥 그렇고 원샷에서 끝날건 그럴리는 없겠죠 예 트리플 레이저 라이프를 트라이.. 아니 트라이 레이저 라이프를 가지고 저거 저거 분명 무서운 총인게 자 이걸로 막 빠지쎄요 퐁퐁퐁퐁퐁퐁퐁 이 정도 참 사기야 저게 연사력이 엄청난거죠 한 발 한 발은 아마 미니건은 더 좋을거 같은데 연사력이 엄청좋아서 오프 내가 그 누베가스에서는 VAT로 조준만 해놓고 적을 찾거나 조준만 해놓고 거의 그냥 쏘왔던거 같애 VAT 안쓰고 5.5다 자 수료탈 한 번 쓰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어어 말이 필요 없어 nochmal 지우개야 지우개 왜야 왜 도구미 왜 왜 기침해 코가 간질간질을 했구나 강아지 코 간질간질을 하면 finishing 이러는데 ㅎㅎㅎㅎㅎ 킁킁 이러잖아 이쪽인가? 나 제대로 가는거 맞아? 이건 초과를 너무 빨리빨리 써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어.. 여기 아마 이게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 벙커가 있다는 소리에요 전기 수위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야죠 아 저 바로 들어가는 길이 여깄네 저 어디로 들어가지? 여기 위에 있나? 이쪽에 지금 있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길이 맨 밑에있나? 그쵸 공포의 산산속이 스네시사 타면은 데미지가 거의 미니엑 수준이에요 아 여깄다 먹을거 좀 있을거에요? 어? 적도 있나본데? 으르렁거리는거 보니까 도금이 도금이 인지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도금이 인지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도금이 인지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주변에 내가 빨갛지가 안보여도 제가 으르렁거리요 저기 있으면 으르렁거리죠? 저기 있단솔인데? 자 전쟁전체 고장난단말기 고장난단말기 어? 암호이 독해? 슈가바 이건 뭐지? 이것도 고장난단말기인가? 책산단말기 여기에 적이 없는데? 왜 이런걸 진짜? 뭐지? 소형맥은 요약하고있지? 여기서 뭐 때문에 굶어죽었나? 밖에 지금 실체가 없는거 봐서 얘네들 버려진건가? 미중도 벙커맨은 핵전 핵으로 인해서 죽은거 같진 않은데 훨씬 더 맛있어서 여기가 무너진거 보니까 어.. 여기가 무너진거 보니까 일단 핵.. 핵이 떨어졌을때 충격이 견디지 못하고 여기는 무너진거 같은데 아냐 근데 이거 밀려온거 같은데? 천장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 밀려온거야 그럼 얘네들은 왜 죽은거야? 여기 버튼도 있잖아 버튼도 있잖아 충격으로 인해서 죽었나? 알.. 오림은 죽은데? 알수가 없는데? 먹을것도 있잖아 다 안먹었어요 먹을것도 굶어죽것도 아니야 굶어죽것도 아니고 벙커안에 있으니까 방사능같은거 때문에 죽은것도 아닐테고 갇혀서 죽었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아까 버튼 있었죠 뭐야 너 이걸로 이거니까 근데 너무 어 이거 뭐야 뭐야 그냥 충.. 색폭탄으로 인해 충격으로 죽었나? 그게 가장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가 알수없는곳이야 저게 갇혀죽은것도 아니고 굶어죽것도 아니고 방사능때문에 죽은것도 아니에요 근데 굴화되어 있으니까 방사능때문에 죽었다는게 가장 타당하긴 할텐데 벙커인데 방사능 그거를 하나도 안나 자 다섯명이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저승사자의 질투가 있거든 어? 수류탄 핀 뽑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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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들 에너지가 왜 이렇게 별로 없나 레벨이 되게 낮은 애들인가 보네 다 녹아 다 녹아 원샷 원샷 멜트야 멜트 야 얘 우리도 얘네들 되게 안좋았네 아 무서워가지고 떨고있는거 봐 살려줄까? 아 야 아니 야 미 도그리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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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그 막 여 아무것도 없는데 아휴 내가 녹여줄게 그냥 녹아 아니 안 녹았네 도그리트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봐준거 없어 잠깐 잠 잠깐만 잠 아구요 혈암다리이면은 여기 잠깐만 이랬는데 여기 잠깐만 올리는거 있나? 스위치? 스위치 없으면 근처에 들어가는데가 없다는 소린데 어? 있어 있어 있어요 여기도 터널 있어요 밑에 있나봐 일단 내려가보죠 여기도 들어가는데가 있네 왠지인지 자 여기에요 이쪽인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지? 아아아아아 여기 어딘지 알았다 자 잘 보시면은요 거대의 병사개민은 고련병들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겠죠 그냥 몸질이 되게 커요 그리고 공격적이죠 사람한테도 눈이 온다는데 먼저 오세요 아아아아아아악 하지만 하지만 작은 개미가 있죠 맞아요 작은 개미가 있어요 작은 개미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사람한테 여기가 개미굴인데 작은 개미가 있어요 얘들은 공격적이지 않죠 공격적인 애들을 죽여야 돼 얘네 둘이 싸우고 있어요 보면 개미들끼리 새벽 다툼하고 있는데 작은 개미가 불이에요 막 작은 개미 공격하고 있죠 자 스팀팩을 주사한다 이제 얘네들은 더 잘 살거에요 단지 이게 있는 곳이에요 짱개미와 큰 개미가 세력 다툼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들어와서 짱개미한테 너희들 나한테 공격적이지 않았으니까 잘 사라 하면서 스팀팩을 안에다가 한방 주사해줬죠 그 이유로 그 이유로 짱개미는 어 개미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뭐라는 거야 동굴에 이렇게 빗들어오면 되게 멋있겠죠 그런거 같아요 원래 스탬핑 저기 뭐 찢어진 데도 재생하고 힐링포션 같은거죠 어 뭐야 어 뭐야 마이너스님 어서오세요 여기에 어 개미구리 하나 더 있을텐데 큰 개미굴 큰 개미굴 들어가서 큰 개미들 다 죽이고 할건데 큰 개미굴이 어디있지 자 큰 개미굴은 완전 오염덩어리죠 오염덩어리 일꾸만 봐도 알아 일꾸만 봐도 알아 일꾸만 봐도 알아 의진할 필요도 없어요 의진할 필요도 없어요 어 원샷트 안된거네 치명탄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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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베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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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작은 개미라고 해도 크긴하죠 크긴하지만 크긴하지만 공격적이지가 않은게 참 좋은거죠 인간에게 공격적이면 해가 되는 곤충이잖아 야 얘 옷하고 무기 빼고 살점은 다 먹었나봐 개미가 다 냠냠 냠냠 했나봐요 3 2 4 3 4 5 4 4 5 4 4 4 5 5 6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왕놈이가 총 3마리 있어 근데 그때 내가 2마리를 다 죽였나? 아 3마리 다 죽였나? 2마리만 죽였나? 기억이 안 난다 자동차 회사 같은 공장에 한 마리 있던거 죽이고 그리고 그 토스인가? 투스인가? 그 케이스트 하면서 죽이고 저 그리고 한 마리가 저 고등학교인가? 초등학교 학교인가? 아무튼 거기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 그러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야 여왕놈이를 내놨어 야 여왕놈이를 내놨어 여왕놈이를 내놨어 여왕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의지말 깝쪄 일단 쏘고 봐 어 어 아니요 아니요 그것들 이미 그건 다 했어요 어? 너 또 누구나 쏘고 있냐? 퀘스트는 어 이름부터 서브퀘스트는 다 했어요 안한게 없죠 어 어디로 가야지 나가는게 이르지? 마이너 퀘스트들도 다 하진 못하구요 그냥 쪼금 남았죠 거의 다 했죠 나머지는 이제 어 그냥 안 가본 지역 다 돌아다녀보는거에요 하나 하나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이쪽인가 이렇게 가야되나 이렇게 된거 같은데? 어이 아이고 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 맞나? 네 맞아요 그리고 퀘스트도 다 어디에서 싸운 것들이에요 저 패러디 비슷하게 자 여기도 뭐 다 봤구요 볼꺼 자동차 요새는 저기도 한번 가보죠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